네, 안녕하세요. 취미들 대화의 송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악력 강화를 위한 여러분들의 악력을 책임질 아이바니즈 핑거 트레이너입니다. 얘 원래 IFT10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나왔었어요. 근데 얘가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어요. IFT20 얘는 각 손가락의 근력을 뭔가 효과적으로 형상시킬 수 있는 악력기로 핑거 링의 정확도와 지구력 훈련 아니면 연주 전에 스트레칭용으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이제 10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각 손가락 부위의 장력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 돌리는 걸로 악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용자에 맞는 설정이 가능하고요.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져서 좀 뭔가 가져다니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장기간 악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손가락의 감각을 유지할 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 한 번쯤은 호기심에 악력히 한 번 살까? 내가 힘을 못 어... 이게 사운드가 잘 안 나는 게 손가락 힘 때문인가? 이런 위심을 하면서 호기심에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. 저도 한 번 샀었거든요. 네, 이거는 뭐 꼭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어... 나의 뭔가 허한 내 실력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한구석에 위안 정도? 네, 이런 제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전 87g이에요. 되게 가볍고 그리고 뭐 사이즈도 딱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예, 되게 휴대하기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핑거 트레이너 뭐 이 악력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어요? 가격은 14,000원. 네, 여러분들 당신의 손을 악력기에 의존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이버네즈 핑거 트레이너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